좌파 장기 집권 처지하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 공수처법 절대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이 절대 과반이 되지 못하는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처지한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매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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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략적 투쟁에 매진해 주시고 자유한국당 환상인당 박대철 위원님, 파이팅 좀 하지 마세요. 국회에서. 제발 폐사함 좀 하지 마세요. 나라 망치러 것이죠. 국민들 대고싱신고이시죠. 국회에서. 한국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함께할까요? 간식하러. 국회가 와서 일해라. 국회로 노력해라. 국회가 와서 일해라. 국회가 와서 일해라. 국회에 오는 공식을 하신 몸이니깐요. 국회에 와서 합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 와서 살이 남여서 가질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에 오는 전시대. 국회로 입장. 국회에서 소 화장실을 하고. 국회에 오는 전시. 국회에서 수요일에 왔어요. 국회에서 살이 왔습니다. 국회에서 나는 녀석으로. 감사합니다.